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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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용이 오빠 오빠 힘내세요 윤아가 있잖아요 오빠 힘내세요 윤아가 뽀뽀해줄게 오빠 나 이거 먹고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오빠 오빠 사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알게 만들어요 혹시 윤아냐 오빠 사줘 오빠 사주세요 오빠 이거 먹고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오빠 사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알게 만들어요 사드릴게요 사준대요 젠장 이세라 죄송합니다 어 기분 나빠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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